이곳은 워마 미술관 부문에 위치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입니다. 찾아보니 일 가토파르도는 표범이라는 뜻인데 식당 로고에도 표범이 그려져 있습니다. 식당 내부는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죠 호마랑 레스토랑입니다. 미뷰와 평점도 상당히 높은 그런 레스토랑인데 저는 점심 때 가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저녁에 가서 분위기 있게 식사하려면 주머니 타격이 꽤 클 것 같습니다. 살짝 쿵 춥지만 실로에도 이렇게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어서 고시국에 밖에서 식사를 했습니다. 정말 고풍스러운 건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. 메뉴판 천천히 보시면 대충 가격을 보실 수 있고요. 밖에서 식사를 하니 지나가는 사람 구경도 하고 천장에도 이렇게 안춥게 히터를 틀어놓습니다. 저분의 주문을 봤습니다. 뉴욕의 레스토랑 보통 이런식으로 테이블, 물을 다 해놓죠. 참 낭만이 있습니다. 식초팡과 올리브오기입니다. 쫄깃한 팡과 그레시니를 조금 먹고 주문한 미트볼이 나왔습니다. 양배추에 감아서 찐 미트볼인데 향신료 향이 세지 않고 고기맛이 엄청 부드럽게 감싸면서 정말 입에 녹는 듯 부드럽고 감칠맛이 살짝 돕니다. 살짝 매운 파스타와 사슴고기 스테이크 살짝 매운 파스타와 사슴고기 스테이크 여기에 또 파스타가 맛있습니다. 적당하게 살짝 매운 소스에 고기가 버무려진 파스타인데 쫄깃한 파스타 식감이 참 좋습니다. 사슴고기 스테이크 사슴고기는 처음 먹어보는데 고기가 이렇게 부드러울 수 있네요. 그의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. 그레이비 소스가 살짝 달콤해서 통치를 으깨서 고기를 찍어놓으면 정말 기가 막혀요. 털털하게 옷 입고 혼자 식사를 하시는데 저 할아버지 보이시죠? 이 근방 유지인 것 같습니다.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저분한테 인사하더라고요.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이랑 같이 걸어가다가 저분이랑 대화를 했는데 이번에 자기 아들이 스탠퍼드 졸업해서 어디어든 취업했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. 어딜 가나 부모들은 자식 자랑하는 게 최고인가 봅니다. 디저트는 여기 메뉴에는 아마 없는데 특별히 만들어진 자바이오네입니다. 샴페인과 계란을 섞어 휘핑해서 만든 보스인데 밑에는 베리 종류가 깔려있죠. 디저트 나오는데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. 이거 만드는 게 좀 까다롭고 만드는 데 시간이 좀 길다고 합니다. 그런데 진짜 이게 환상이에요. 샴페인의 향이 살아있으면서 정말 부드럽고 달콤합니다. 고급지고 아주 건강한 맛이랄까? 이건 꼭 먹어줘야 합니다. 가격은 대충 이렇습니다. 여기에 팁을 추가하면 정말 미국은 팁 때문에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. 정말 맛있는 레스토랑일 가토파르도였습니다.